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통합님 안녕하세요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, 시청자, 편명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은 링 오브 엘리시움 링 오엘 새롭게 업데이트된 캐릭터 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게 업데이트됐냐 바로 기존에 있었던 글램플링 훅팩이라고 스파이더맨처럼 총 3번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어, 글램플링 훅팩 쉽게 말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? 그... 뭘 던지죠? 그... 아... 뭐라고 하지? 아,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? 그... 레페를 던진다고 하나요? 레페를 쏴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 글램플링 훅팩이 약간 모션이 간지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,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명장님, 그램플링이 아니라 그램플링 저, 본토 발음이에요 저는 예, 유학파라서 필리핀 갔다 왔거든요 예, 필리핀 예 필리핀이 본토였군요? 그건 아니지만, 예 예 예, 뉴캄프랑 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뉴캄프요? 뉴캄프, 뭐, 레알마드리드, 뭐, 생재류망이랑 해서, 예 뉴캄프는 아닌데, 뉴캄프는 처음 들어보네요 다시 갈게요, 뉴캄프 갔다 왔습니다 네네네 예, 예, 예 본토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자, 다시 들어갑니다 제풀티님이 주무시겠죠? 네, 왜 갑자기요 글램플링 자, 글램플링 후팩 해보도록 할게요 음, 네 자,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간략하게 먼저 말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드나님, 어떻게 바뀌었다고요? 그냥, 그 벽에 매달려 있을 때 네 점프가 가능했잖아요 네네 그 모션이 네 그냥, 멋지어졌어요 음... 그게 끝입니다 음... 한번 보시면 알겠죠? 다예요? 그게? 네, 그... 방향키를 누른 쪽으로 BMX는 따로 바뀐 거 없나요? 그러면은? 네, 없습니다 해보셨는데? 네 어... 알겠습니다 요 간단하게 찍고 요렇게 해볼게요 어... 새로 바뀐 글라이더팩으로 우승하기랑 새로 바뀐... 글램플링으로 우승하기 요거 한번 컨텐츠 한번... 그래플링은 바뀌었다고 하기 애매하긴 한데 음... 일단 뭐 바뀐 건 바뀐 거니까, 네 자,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려 있으면, 점프하면 아, 지금 이 상태는 아니네요, 네 여기도 그냥 점프인데 일단은 파밍을 할게요 어, 누구 있다 누구 있어요, 누구 있어요 네, 여기 누구 있어요, 누구 있어요 상환 내 속에 ielen 상환 달라 다 듣는 고 보aining 이게 autor Во 자 그리고 지금 거 Sunny 스 espera eni 핑 좀 이어 옆에 빨빨빨빨빨빨빨 빨빨빨빨빨빨 아 아 빨리잡아야되는데 아 아이씨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아아 아 미친 아아 아아 졸라 어이없네 진짜 개그지같은게임 아아 아니이 아 저게 왜 점프가 안되냐 아아 휘ù lee włas aligned Wirtschaft ité 아 잘봤습니다. 다시 한번 놔두세요. 잠시만요. 나가지 마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게 바뀌었는지. 오오오. 뒤로 갈때. 그냥. 점프요? 점프가 좀 멎어졌어요. 그게 끝입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. 다른건 없나요? 엉덩이를. 어. 잠시만요. 왜 그러세요. 아하이. 부담스럽게. 치우세요. 아 예. 잘봤습니다. 뭐할라구요. 우리 민들레님께서. 드나님 이대로 거뜬하시네. 내 스타일이다. 이렇게. 호감을 표하시는데요. 관심 있으신가요? 관심 있으세요? 아유. 아닙니다. 아 예. 유튜브에 명장TV. 구독과 좋아요.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게임방송 명장TV. 채널고정. 제니 신청 굉장히.